안녕하십니까 한국증권 TV 하이엔드투자 대표 신동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저희가 함께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또 저희가 오늘 장 한번 시황 분석 간단하게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플러스 마감 하였습니다. 코스피는 0.34% 오늘 막 상승하였구요. 외국인은 매도 기관이 매수 개인은 매도였습니다.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았구요. 코스닥은 플러스 1.25% 프로 상승하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오랜만에 보기 좋게 매수하였습니다. 개인은 매도하였구요. 상승이 하락보다 오늘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코스피 차트 일봉 차트 주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제가 코스피의 저점 또 코스피의 저점을 제가 용기 있게 말씀드렸죠. 잡아드렸죠. 사실은 이 전문가가 무엇을 정확하게 말을 한다는 건 되게 용기가 필요하고 리스크가 큰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 이 정도까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얼마나 많이 비난이 제게 쏟아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시장 어려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개인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아 내가 좀 비난을 받더라도 내가 분석한 거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다. 라고 용기를 내서 코스피 코스닥 저점을 제가 말씀을 잡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리스크 큰 얘기를 하냐. 많은 분들이 말리기도 하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먼저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 과연 저점은 어디까지인가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그래서 물론 제 말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잡은 저점보다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더 하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고요. 그래도 제가 어찌 됐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말씀을 드려서 저점을 잡아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은 더 빠지지 않았으면 정말 하는 바람이고 제가 이 저점을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는 이 정도까지 빠지지 않았을 때에요. 자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냐면 또 비난을 했겠죠. 아 좀 의견이 다르다고 좀 이렇게 안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말도 안 돼. 어떻게 거기까지 빠질 수 있어? 지금 여기인데 여기까지 빠진다고? 에이 막 이러면서 많은 분들도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저는 이때도 제가 예상한 이 저점까지 빠지지 않길 바랬겠죠. 예 근데 최대한 여기까지 이 지점까지 여러분들 열어 놓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지점까지 터치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틀 이 지점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지금 이틀 저번주 금요일 오늘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제 예상이 맞았다고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이 지점에서 이 라인에서 이제 반등 했으면 좋겠어요. 더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 코스피 코스닥 일봉 주봉 차트를 계속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제 영상 녹화된 거 여러분들 찾아서 보시면 제가 일관적으로 일관되게 이 저점을 잡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셨던 포스콜딩스나 여러 종목들도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일단 저점을 좀 잡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저점이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질 않길 바라지만 제가 맞다고만 말씀을 못 드린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제가 용기 내서 여러분들에게 그 저점을 일단은 잡아 드렸다. 그리고 저점 터치하고 이틀 동안 반등이 있었다.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를 보면요. 이게 일봉 차트예요. 참고로 저는 매일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 10분까지 한국증권 TV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시황 분석 좀 제가 독특한 저만의 시각으로 시황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저희가 또 단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 그 시간 한 시간 동안 드리고 또 저희가 같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저희가 오래오래 수익 종목보다는 매일매일 수급이 좋은 종목으로 저희가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 지금 수익률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면 한 시간만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그 나머지 시간은 어떡하냐고 많이들 문의 주세요. 나머지 시간은 또 카카오 채널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신동철 대표 검색하시고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참여 코드는 1111, 1이 4개입니다. 신동철 대표 검색하시고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안에서 저와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하시고요. 저희는 지금 그 안에서 수익 종목 3종목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익 종목은 저희가 한 종목당 20%를 넘지 않아요. 그래서 20% 3종목이면 60%죠. 그 다음에 40% 중에서 나머지 40% 중에서 20%는 저희가 현금 보유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20%는 매일매일 단기 투자로 자유롭게 비중 조절하면서 매일매일 저희가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 수익이 세상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오셔서 또 직접 확인해 보시고 매일매일 수익 내시는 또 그런 여러분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투자는 저희가 20% 안에서 제가 하루에 3종목에서 5종목 정도 드리고 있고요. 한 종목당 보통 2%, 3% 이상 많으면 5%, 또 10% 어떤 종목은 상한가도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손절하기보다는 거의 한 80, 90% 이상은 익절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또 매일매일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30년 제가 좀 매매를 했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그리고 재밌게 행복하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자유와 또 물질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를 좀 제공해 드리고 싶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 행복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게 코스피 1봉 차트예요. 그쵸? 제가 이때는 코로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저는 이 정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다시 조금만 더 압축해서 볼게요. 자, 이때가 코로나 구간이었어요. 자, 이때 만약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때 매도하지 못했다면 자, 이때까지 어어 하다가 여러분들, 예, 홀딩을 하셨다면 제가, 네, 홀딩을 전략을 펼쳐드렸고 그리고, 예, 유동성 장세로 인하여 이 정고점이 깨질 겁니다. 예, 돌파할 겁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이 점에서 예, 이 점에서 전략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저희는 또다시 물량을 조절했어요. 자, 그래서 발빠르게 제가 여러분들 좀 대응 전략을 짜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좀 다시 크게 보면 1봉 차트인데 여기서 저희가 적극 매수에 들어갔고 상승, 조정, 상승. 근데 위에 여러분들 이거 검은색 선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부딪히고 하락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부딪히고 돌파했지만 예, 지지를 못 받고 다시 조정. 자, 그 다음에는 고점이 낮아지면서 쌍봉을 만들고, 예, 하락 하게 돼서 여기 밑에, 그쵸? 이 밑으로 하락이 있죠? 자, 이렇게 이 지점에서 쌍봉을 만들고 네, 이 지점에서 저희는 물량을 조절하면서 예, 이 구간을 잘 피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저희는 저점 매수하고 있어요.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매도를 못했으면 어어 하다가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저는 자, 홀딩 하십시오.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 처리하지 마시고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강력홀딩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리고 혹시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분할 저점 매수하는 구간이다. 지금 이 구간은 예, 손절 처리하는 구간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받고 계시고요. 가장 좋았던 건 이 라인에서 저와 함께 이 라인에서 저와 함께 매도했으면 가장 좋았겠죠? 그러면 이 공포의 시간을 저희가 굳이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주봉을 보여드리면서 저점을 잡아 드렸어요. 예, 주봉을 보여드리면서 네, 제가 20년 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자, 2004년부터의 시작된 차트입니다. 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차트는 후행성 지표고요. 하지만 저희가 역사를 예, 과거를 저희가 돌아보면서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자, 살짝 이 검은색 선을 이탈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도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반대매매, 공포의 매도, 심리가 작용했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상승을 했어요. 자,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예, 긴 시간 동안 그렇죠? 이 검은색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지가 라인이 의미가 있는 제가 검은색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코로나 때 한 번 딱 한 번 20년 동안 예, 확실하게 이 검은색을 이탈한 적은 20년 동안 딱 한 번 코로나 때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그리고 예, 전고점 돌파하고 여기까지 상승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쌍봉을 만들고 저는 이 지점에서 전략 매도 그리고 조종을 이렇게 깊게 줬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다시 장이 시작됐는데 다시 공포의 하락장이 시작됐고 반대매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자,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저점을 잡아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이 검은색 라인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어떻게 잡아드렸죠? 2, 3, 4, 2 2, 3, 4, 2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검은색 라인이 2, 3, 4, 2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자, 이 라인 구간 자, 2, 3, 4, 1 예, 2, 3, 4, 1 구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 1차 저점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행여, 이 앞전처럼 이렇게 예, 이렇게 이탈할 때는 예, 검은색 선을 살짝 살짝 이탈할 때는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2, 2, 6, 0 2, 6, 0 라인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 3, 4, 1을 이탈하고 자, 2, 6, 0까지 근접을 하면서 지금 이틀 반등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저점을 잡아드렸다는 거예요. 이미 2주 전부터 2주 전부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예, 또 제 말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셨죠. 뭐 다 존중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또 존중하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니까요. 근데 예, 제가 예측한 이 저점까지 일단은 왔는데요. 예, 제발 이 저점은 더 깨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으면 예, 이렇게 반등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라인까지 왔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자, 코스닥도 이게 주봉인데요. 자, 주봉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자, 이 검은색의 의미가 있다. 코로나 때 한 번, 딱 한 번 이렇게 이탈을 했고 그리고는 계속 지지를 받았는데 살짝살짝 이탈을 했어요. 자, 이번에도 역시 이 757 예, 얘는 757이 아니라 제가 750 정도 라인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라인은 698 698까지 열려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는 750, 2차는 698까지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네, 이 라인, 검은색 라인 지지를 받고 코스닥은 코스피는 살짝 이탈해서 밑에 라인까지 거의 근접했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예, 이 검은색을 정확하게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2주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3주 전부터 저점을 잡아 드렸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리스크 있는 일을 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용기 있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알아야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저점을 일단 잡아 드렸고 일단 그 밑에 그 저점 라인까지는 왔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길 바라면서 계속 반등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힘을 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랜드 모 로보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려면 10시 10분부터 11시 10분까지 한국중권 TV 라이브 방송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려면 카카오토 채널 신동철 대표 검색하시고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코드는 14개 1111이에요. 예, 많이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오늘 아, 제가 이제 단기 투자를 매일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단기 투자 어떻게 하는지 예,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세 종목은 스윙 종목 한 종목당 20%를 넘지 않고 자, 나머지 40% 중에서 20%는 현금 보유 20%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예, 비중 조절하시면서 저희가 매일매일 단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수급이 좋은 종목 위주로 하기 때문에 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 한 세 종목에서 한 일곱 종목까지 예, 저희가 매매를 하고 있고 안전하게 저희가 정말 매수구간 또 손절라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제가 여유 있게 잡아드립니다. 자, 보세요. 오늘 카페24 저희가 드렸어요. 자, 보세요. 윗라인, 아랫라인 보이시죠? 자, 윗라인 돌파했을 때 여러분들 매수 돌파 매매 저희가 진행을 했고 깔끔하게 예, 여유 있게 익절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보이시죠? 저희 카카오톡방에서 제가 드렸던 메시지까지 보여드리면 좋은데 시간상 일단 그 메시지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중앙 에너비스 오늘 제가 드렸어요. 중앙 에너비스 아래 라인 윗라인 정확하게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서 드렸습니다. 여기서 카페24도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돌파 보이시죠? 그 다음 중앙 에너비스 자, 저희가 이 가운데서 9시 31분에 문자를 드렸고 자, 오늘 집중할 종목 여러분들이 제일 오늘 집중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 한 종목 중앙 에너비스 라고 제가 여러분 예, 보여드렸습니다. 문자를 드렸고 9시 31분에 넉넉하게 예, 수익을 내고 저희가 매도를 하였습니다. 예, 그 문자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한테 예, 혹시 제가 예, 그 문자를 한번 예, 오늘 이렇게 중앙 에너비스 오늘 수익 내셨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또 이렇게 예, 인증도 해주셨고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중앙 에너비스 제가 오늘 문자 나간 거 보여드릴게요. 자, 9시 31분입니다. 자, 9시 31분 중앙 에너비스 집중합니다. 돌파 매매 23,641원 손절 라인 22,327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9시 31분이면 요 가운데쯤이에요. 네, 여기가 지금 9시 20분 얘가 9시 30분이죠. 예, 요 라인 있을 때 돌파 전에 충분히 여유 있게 제가 매수 구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깔끔하게 오늘 저희가 입절을 했습니다. 자, SMCNC도 기가 막힙니다. 자, 보세요. SMCNC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유 있는 매수 구간 드렸어요. 윗라인은 돌파 구간 아래 라인은 손절 라인입니다. 자, 손절은 생명선이에요. 21선이 생명선이 아니라 손절 라인이 생명선입니다. 자, 이렇게 여유 있게 드리고 깔끔하게 오늘도 돌파 예, 충분히 입절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파원에 기가 막힙니다. 예, 파원에 또 이렇게 윗라인 아래 라인 드리고 예, 완벽하게 예, 강하게 돌파하고 저희가 입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가 여러분들이 편하게 저는 예, 단기 투자지만 스켈핑이 아니고요. 단타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 밥도 못 먹고 막 숨도 못 쉬고 예, 화장실도 못 가는 매매가 아니라 이렇게 편안하게 손절라인 그 다음에 위에 매수라인 딱 정해드리고 예,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매매하시면 돌파하고 나서 여러분 편하게 입절하시면 됩니다. 수급이 좋은 종목들로 제가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냥 눈팅으로 공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소액 10만원이든 만원이든 이렇게 소액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잘 익히시는 게 예, 여러분들 좀 잘 이렇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습관될 때까지는 소액으로 한번 또는 눈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과 또 수익도 많이 내어드리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 멘탈을 좀 잡아 드립니다. 내동매매 하지 못하도록 추경매수 하지 못하도록 제가 거의 세뇌를 시켜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멘탈 관리 제가 해드린다는 거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 종목보다 멘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또 멘토가 되어드린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수익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제가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 뉴스 속보들 핫 뉴스들 계속 업데이트 해드려요. 여러분들 그 뉴스만 보셔도 여러분 시장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이 종목이 왜 오늘 상승을 하는지 발빠르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오셔서 수익도 좋고 종목도 좋지만 또 그 외에 멘탈이나 또 좋은 뉴스들 많이 많이 또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철 대표 비교치시고요. 하이엔드투자공부방 참여코드 111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깔끔하게 카페24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저희 빨리 하지 않아요. 아주 천천히 합니다. 그 다음에 SMCNC 파워넷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또 SMCNC도 중앙에너비스로 이렇게 수익 내셨다고 인증해 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SMCNC도 아까 어떤 분이 SMCNC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쵸? 여기 잠깐만요. SMCNC 여기 있습니다. SMCNC 여기 수익 감사합니다. 메일은 아니지만 틈나는 대로 대표님 따라서 단타 연습합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SMCNC 오늘 또 8.79% 이렇게 수익 인증도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또 편하게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얘기하면요. 잠시만요. 두산 로보틱스 저희가 한번 먼저 볼게요. 오늘 급등이 있었죠?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좀 많이 이렇게 하락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 어느 정도 하락분을 만회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좀 별개의 얘기지만 또 포스코홀딩스랑 포스코 섹터들 그룹 섹터들 또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 섹터들 오늘 상승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마음고생 심하신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상승해서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이제 좀 반등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저희가 볼 텐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전액 신조 발행 형식으로 공모했죠. 유통 물량 비중이 24.77%밖에 안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는가요? 24.77% 최대 주주인 두산 공모 지분율 68.19% 보유 지분 전량이 내 상장일로부터 1년 동안을 보호의수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비교적 긴 보호의수 기간을 설정을 했죠. 자 그래도 주주 친화적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이간의 절반은 상장일로부터 2년간은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재무적 투자자 인프렉식스 캐피탈 파트너스와 한국투자 파트너스도 상장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 보유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는 조달 자금 대부분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글로벌 로봇 시장 선점에 필요한 핵심 기술 보유 업체 인수 자금으로 활용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투자의 목적인 거죠. 자 경기 수원 생산 공장 증설 자금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비로도 활용을 합니다. 자 류정훈 두산 로보틱스 대표는 제조 푸드테크 등 협동 로봇 솔루션부터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외형을 확대해 왔다며 이번 IPO로 협동 로봇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더욱 고도화하는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협동 로봇의 예 제 1인자죠. 네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다시 하나 더 보면요. 오늘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중에서 협동 로봇 제조 및 솔루션 제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4개의 협동 로봇을 개발했고 2020년 6개의 모델을 추가 출시하면서 협동 로봇 시장에서 최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 로봇의 토크 센서 방식과 중력 보상 기술을 적용해 안정성과 정밀성을 향상시켜 안전 등급 중 최고 수준 퍼포먼스 레벨 2등급 이게 중요합니다. 퍼포먼스 레벨 2등급과 그 다음에 카테고리 4등급을 취득해 최고 수준 제품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던 뉴스인가요? 협동 로봇 협동 로봇의 토크 센서 방식과 중력 보상 기술을 적용해 안정성과 정밀성을 향상시켜 안전 등급 중 최고 수준 퍼포먼스 레벨 2등급과 카테고리 4 등급을 취득해 최고 수준의 제품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력이 뛰어난 두산오보틱스가 그동안 주가가 상장 이후에 좀 좋지 않았죠? 이게 1봉인데 이렇게 계속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오늘 드디어 11선 안착을 했고요. 예쁘게 거래량도 오늘 아주 예쁘게 터졌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저는 두산 로보틱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봉도 아주 예쁘게 오늘 단기로도 오늘 최고의 모양을 오늘 그려줬고요. 단기, 장기, 중기, 장기 모두 아름답게 차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시작이 아닌가 두산 로보틱스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 보유하시면서 또 큰 수익 확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램보 로보틱스 자 램보 로보틱스는 저희가 3개의 수익종목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1개의 종목입니다. 또 나머지 2개의 종목 궁금하시면 들어오세요. 카톡 채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행복하고 재미있는 투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좀 쉽게 주식식은 주식은 어렵지만 쉽게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제가 그렇게 매매기법을 만들려고 30년 동안 연구했어요. 그게 하이앤드 투자 연구소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제가 그동안 노력하고 완성된 거를 여러분들 그냥 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예 실컷 누리시고 마음껏 여러분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는 이렇게 앞으로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고요. 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 건데요. 저희 그 수익 종목 세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저희가 저번주에 목요일에 저점에서 매수를 했고 오늘 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되게 축하 고맙다고 많이 얘기해 주셨고요. 나머지 두 종목도 저희가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나는 단기 투자를 못한다 하기 싫다 하시는 분은 수익 종목만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또 난 단기 투자 한번 공부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멘탈 관리 그리고 한 이슈 뉴스 속보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시면서 발빠르게 여러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보다 저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리면 계속 제가 영상을 찍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60조 시장에서 삼성이 지금 이 로봇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뢰 찾고 순찰까지 로봇 방위 치안으로 영역 확장 중 그렇죠? 로봇이 방위 치안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치안을 지키는 업무부터 극한 위기 상황에서 지뢰를 탐지하거나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등 관련 연구와 시도가 활발한데요. 자 사족보행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RBQ 3와 그 다음에 또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게 있어요. 자 현대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팟이 또 있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보시면 산업통산자원부와 방해사업청이 주관하는 민군 겸용기술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자 연구기간은 지난 6월부터 5년이구요. 복잡한 환경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능형 로봇파를 장착한 나족형 통합로봇을 만드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족형 로봇입니다. RBQ입니다. 보이시죠? 자 개발 로봇은 개발 로봇은 추후 민수 영역에서 감시 위험을 탐지 업무를 맡구요. 특히 소방청 방역용 로봇이나 화재 감시 진화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군수 분야에서는 수색, 정찰, 지뢰, 탐지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되구요. 산업현장에서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전투 영역에서는 전투력 손실을 줄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족형 로봇 RBQ를 여러분은 보시고 계세요. 자 이렇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러분들 중요한 또 업무 업무를 띄게 되었어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쵸? 삼성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지분을 확보하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실거에요. 360조의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섹터가 지금 제일 좋지만 또 이런 로봇 섹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이 시장에 반등할 때 여러분들의 종목이 소유되지 않으려면 섹터 안에 반도체 섹터와 로봇 섹터 하나씩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시장이 어느정도 저점이 형성되고 나서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뭐에요? 반도체하고 결국 로봇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제 영상 녹화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제가 대응 전략 쪄드리고 또 미래를 예측해드렸어요. 반도체 섹터와 로봇 섹터 중에 그 종목은 여러분의 포트에 없으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소외되실 겁니다. 체감지수는 훨씬 더 마이너스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반등을 하니까 제일 먼저 움직인 게 반도체와 로봇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섹터에 여러분 포트에 담고 계시나요? 만약에 없으시면 시장 반동 줄 때 여러분들 종목들 잘 이렇게 또 정리하시고 반동 줄 때 잘 이렇게 정리하셔서 또 반도체 섹터와 로봇 섹터는 꼭 여러분 포트에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보 로보틱스 차트 볼까요? 자 렘보 로보틱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노란색 선이 의미가 있다. 렘보 로보틱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 잡혔다. 저점 매수 구간이 왔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번주에 저점 매수를 했습니다. 벌써 그리고 오늘 수익을 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보유하면서 가져갈 예성입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11선은 아직 안착을 못했어요. 11선 밑에 있죠. 아마 위에 올라가면 더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봉으로 봤을 때는 11선 오늘 깔끔하게 안착을 해주었어요. 네 여러분 제가 거리량을 보면서 아름다운 조종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제가 거래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 하락이 아니고 조종입니다. 단계 급등에 의한 조종이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많은 분들이 그때는 또 반대적인 의견을 많이 내주셨지만 예 저는 조종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 정고점은 충분히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350조 시장이 열립니다. 그 시장에 여러분 꼭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봉 월봉 아직 11선 그쳐 이렇게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죠. 연봉도 좋고요. 분봉 이나 단기적으로 봤을때도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괜찮습니다. 중장기로는 아직 주봉이 11선 아직 못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저점 매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먼저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레인보우 로브틱스와 두산 로브틱스 보고 제가 또 코스피 코스타 여러분들에게 같이 또 시황 분석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 보내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버티시기 정말 힘드셨을 텐데 어떤 분이 본인의 그 계좌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좀 처참했습니다. 아 아 정말 말이 안 나왔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미리미리 좀 저희가 대응을 좀 했거나 좀 미리 매도를 했거나 물량을 조절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어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저도 예전에 다 경험을 했죠. 그래서 누구보다 그 마음을 아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어떤 신호나 음 그런 좀 그런 이렇게 그런 느낌이 왔을 때 좀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또 대응 전략 잘 짜드리고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10시 10분 여러분들 한국증권TV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 만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는 카톡 채널 신동철 대표 네 그리고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 참여코드 1111 14개입니다. 자 여러분 좀 긴 시간 제가 좀 이렇게 영상 찍었는데요. 이런 좀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많은가 봐요. 좀 두서없이 얘기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카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독감이나 또 코로나 유행이더라고요. 손 잘 씻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또 카톡 채널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